야 너 왜 누나 저기 어 야 뭐하는 거야 이거 욕 응 담비야 뭐라 해 저 가방에는 올라가면 안 돼 응 그거 봐 담비는 그냥 보기만 하잖아 너는 왜 올라가 잘했어 재롱아 재롱아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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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챙겨준 선물이야 여기다 두라고 재롱아 뭐야 그거 그거 챙겨가라는 거야 너 챙겨가라는 거야 아니면 그 장난감 챙겨가라는 거야 어 재롱이가 주는데 출산 가방 준비물 귀여워 좀 가져갈게 잘 쓸게 고마워 으 너무 웃기지 않아 막 이거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응 귀여워 담비도 이제 장난감 물 줄 안다 담비 우리 담비는 하루가 날 생각해 재롱아 재롱이 갔고 해요 이거 뭐예요 누나 잘 갔다 그런 선물이에요 약간 감동이다 진짜 가져가야겠어 너무 귀여워 우리 재롱스가 준 선물 잘 갔다 올게 너무 기다리진 말고 뭐지 왜 저기 저러고 있는 거지 응 귀여워 귀여운 동이들 귀여운 동이들아 귀여워 귀여워 누나 왜 그러고 있어 야 땀 땀이 좀 빨리 나오라고 해 죽을 거 같아 왜 그래 담비가 장난감을 물고 다녀 1년만에 처음으로 장난감을 물었어 그러게 담비야 그거 재롱이 형아가 끝나 저기 출산 가방에 싸준 건데 우리 담비가 그걸 물고 다니면 넣었어 누나 안 가지고 물고 다녀 어 어 어 어 1년만에 어머 담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